자 인사부터 드리고 자 둘 셋! 에이틴 손님! 안녕하세요 에이틴입니다! 저희가 오늘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. 어떤 선물이에요? 그 유니버스에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클랩! 예스! 클랩! 클랩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오늘 게임을 해서 클랩을 에이틴 분들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. 그 클랩이라고 하면 콘텐츠도 볼 수 있고 또 팬들에게 응모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? 맞아요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트빙고 이상 완성하면 응모건으로 드린다고 해요. 그러니까 게임을 잘해야 돼요 저희가. 파이팅! 다 맞춰봅시다.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클랩 한 번 먹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! 우리 에이틴 분들께 많은 클랩을 드리기 위해서 에임맹싱1팀 한 번 하고 가죠. 오케이 오케이. 자 둘 셋! 에임맹싱1팀 화이팅!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제시어 품에! 품에! 그래 가운데로 가시죠. 가운데로 가시죠. 가운데로 가시죠. 가운데로 가시죠.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죠. 좋아요. 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품에 따라하기. 윤호의 품에 한 장면을 보고 윤호가 직접 어떻게 있는지 보여준다. 멤버 한 명을 제비뽑기로 추첨하고 윤호를 정확히 따라하면 성공. 이런 거 잘할 수 있지. 좋은데요? 바밤! 에임맹싱1팀 오늘 하루도 네임맹싱1팀 행복하기 사랑해 또 올게 나임맹싱2팀 나임맹싱2팀 저걸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! 되게 저건 유노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? 저는 이제 에이틴이랑 품에를 하면서 저렇게 마지막에 인사할 때 하루에 특별한 하트를 만들어서 드려요. 낮잠하슈는 뭐예요? 낮잠 잘하는 하트 아니에요? 되게 낮잠하슈 약간 좀 이런 느낌 아 오늘 2시 24분이네요. 아 나와서 뽑아주세요. 제발 뽑아주세요. 뽑을게요. 오픈! 자 송하 형! 송하 형이 또 이런 것 같다. 오케이 오케이 둘 셋! 오늘 하루도 네임맹싱2팀 행복하기 사랑해 또 올게요 낮잠하튜 나임맹싱2팀 그게 약간 귀여운 편이 있는 것 같아요. 톤이 약간 조금 낮아서 형이 뭔가 애교를 인정이 한 두 개 정도?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한 키 정도 올라가고 하고 행복하기 할 때 윤호가 이렇게 했어요. 행복하기 아 오케이 아 정도로 해주세요. 아 아 아 오늘 하루도 네임맹싱2팀 행복하기 귀여워 사랑해 귀여워 또 올게요 귀여워 낮잠하뚜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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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으니까 윤호가 붙여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가운데는 레보 레보 저희가 천클랩을 획득한 거잖아요. 어 맞네 빙보에 클랩을 합산해가지고 드린대요. 야 쓰리 빙볼 할 수 있겠다 우리 자 다음 거 어떤 걸로 갈까요? 비싼 거 아시죠? 큰 거 아니야 큰 거에요. 윤호가 골라? 윤호가 골라주세요. 그러면 큰 거 온다 오늘 화보를 찍었으니까 또 화보로 오 삼천클랩 네 삼천클랩 자 유니버스 화보를 3초 먼저 보고 그에 대한 문제 맞추기 세 문제 모두 맞추면 성공 한 문제당 세 번의 기회 제공 힌트 세 번 사용 가능 어려우나 보다 쉽지 않은 거 같은데? 희수를 주시네요. 우리 기회를 소중하게 쓰자. 1번 문제 잘 봐 잘 봐 뭔데요? 아니 나 왼쪽부터 여자 성화 우영 윤호였어 맞아 왼쪽이 왼쪽이 나 오른쪽 못 봤어 나 가운데도 나고 홍중이었어 그다음 홍중이고 그다음 옆에 산이고 그다음 나 그다음 민기 그다음 종호의 어 맞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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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이거 어떻게 기억 어떻게 기억했냐? 아 아니야 아 2번 문제 어? 성화야 성원 저 성황이야 어 뭐야 나 바지 버클 저거 내가 입을 헬스 안 써도 되네요 성향은 문제 어 다른 점이다 희수룡이 찾기인데 안 보이는데 자기만 봐 자기만 봐 자기만 봐 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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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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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형 무형 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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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제가 손을 넣고 있다가 뺐어요 2번째 홍중 2번째 홍중 손을 입에 대고 있다가 3번째 민기 어 자세가 달라요 누가? 민기가 형 이거 히딨터를 써서 네 번째, 여성이가 왼쪽에서는 고개랑 오른쪽 고개랑 다르던데? 잠깐, 힌트 쓰자. 고개 각도 표정을 제외래. 힌트 쓰자, 힌트 쓰자. 힌트 좀 하나 마찬가지로 해. 힌트! 하나... 오, 야, 그러면... 세 명 빼고 봐. 야, 잘 것만 봐. 여성이 손이 달라요. 그렇죠, 다르던데? 자, 이제 다 막 쓰면 안 돼. 산이인 거 같은데? 고개는 아니라고. 나라고? 산이래, 산이래, 산이래. 산이의 손이 모양이 달라요? 나 아래. 우와, 나 아래! 산이의 손 모양이 그렇게 다르구나. 너는, 너가 제대로 봐야지. 잘 맞혔다. 내가, 내가 뭐 하는 거야. 다르네, 다르네. 고개가 다른 거야? 아, 여튼 맞혔다! 그치, 그치. 여튼 간다. 사진 시간 붙여주세요. 아, 좋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벌써 이빙고. 야, 우리 시간이 없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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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. 자, 빠르게 하자, 빠르게. 거꾸로, 거꾸로. 럭뚜꺼, 럭뚜꺼, 럭뚜꺼. 네, 거꾸로 음악 퀴즈. 네, 1번. 역재생활 음원을 듣고 세 곡을 모두 맞추면 성공. 2번, 1곡당 다시 듣기 3번 가능. 힌트, 2번, 3곡. 1곡당. 오케이, 뮤직 스타트. 오케이, 렛츠고. 빨리 하자. 유노, 원더랜드. 이거 진짜 잘한다니까. 어떻게 알아? 빠르다. 저 이거 잘해요. 유노. 유노. 글로리아. 유노리아. 어머, 어떻게 잘해? 뭐가 들리는 거야? 바로 때, 일단. 유노. 엔스. 엔스. 아, 나 이거 하나 알겠다. 끝. 나 하나 잘 모르겠는데? 그러면. 야, 빨리 해, 빨리 해. 시간 없어, 시간 없어. 말하지 마, 말하지 마. 다 맞춰버려. 야, 그냥. 디테일, 다음 디테일. 디테일로 갈게요. 디테일.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자, 유니버스 화보를 3천 번저보고, 미션 올 키즈 3문제 중 2문제 통과 시 성공. 한 문제당 3번의 기회 제공, 힌트 3번 사용 가능. 사진 따라하는 거야. 바로 가자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1번 문제. 따라하는 거예요? 아니, 저기지. 우영 홍중여사. 아, 우영 홍중여사. 어, 왜 이렇게 잘해? 우영 홍중여사. 우영 홍중여사. 민기 형 우리 사진 찍어줘요. 우와, 우와, 우와. 찍으면 이거잖아, 찍으면 이거잖아. 그치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왜 이렇게 잘해, 왜 이렇게 잘해. 이스 뭐야? 이스! 민기 또 사진 찍어, 민기 또 사진 찍어. 명, 산, 성화. 명, 산, 성화. 아니, 이거 또 다른 문제지 않을까? 어? 나 되고 있었어. 나 되고 있었어, 나 되고 있었어. 종호가 안 됐어. 종호가 안 됐어, 종호가 안 됐어. 종호가 안 됐어. 맞죠? 민기 형 안 됐어요. 홍중여사. 홍중여사 안 됐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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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스! 자, 내가 했어, 내가 했어. 우정기. 자기 잘 봐, 자기 먼저 잘 봐. 우영, 우영. 나 우영 들고 있었어. 윤호, 우영, 종호. 산, 산. 이스! 에이틴이. 다음 먹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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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. 자, 제한 시간 각자 30초 내에 60 대시회를 넘치지않게 앞에 놓은 음식을 먹고 햇바람 불면서 성공. 내일 명의 이상 통과하면 성공. 야, 그러면 딱 바로 슥 하자. 홍중여사, 홍중여사, 홍중여사. 흑바람 불면서 성공. 내일 명의 이상 통과하면 성공. 야, 그러면 딱 바로 슥 하자. 홍중여사, 홍중여사. 나 못 부러워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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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